1. 인간관계의 메커니즘에서 투사에 해당되는 것은 1. 자기 속에 억압된 것을 다른 사람의 것으로 생각하는 것 2. 안전관리 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3. 재해 코스트 분석 방법 3. 산업재해 조사표의 상의 종류가 아닌 것은 1. 유해물 접촉 4. 다음 중 기회설과 관계되는 재해 주발 소질자는 4. 상황성 누발자 5. 재해원인의 연쇄관계 중 기초원인에 해당하는 것은 4. 학교 교육적 원인 6. 무죄의 운동의 3원칙 중 잠재적인 위험요인을 발견, 해결하기 위하여 전원이 협력하여 각기의 처지에서 의욕적으로 문제 해결을 실천하는 것을 뜻한 것은 1. 참가의 원칙 7. 재해살연 국법에서 활용하는 안전관리 열쇠 중 작업에 관계되는 것이 아닌 것은 1. 적성 배치 8. 참모 및 라인 혼합식의 특색이 아닌 것은 1. 특수한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9. 다음 작업 환경 중 방진 마스크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1. 산소 농도 16% 미만에서 작업 10. 산업 안전표지 중 지시 표시는 어떠한 색채의 종류인가 2. 파랑색 11. 연 평균 100인의 근로자를 가진 사업장에서 연간 5건의 재해가 발생하였는데 그 중 사망 1명, 장애 등급 14급 2명, 1명은 가려 31, 다른 1명은 7을 가려하였다면 강도율은 얼마인가 2. 31.79 12. 국부의 혈액순환의 이상으로 몸이 퉁퉁 부어 오르는 상해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2. 부종 13. 안전관리 활동의 결과를 정량적으로 표시하는 안전활동률의 공식은 2. 안전활동률 100만 14. 어떤 공장에서 작업자가 일을 하다가 회전기계에 손이 끼어서 손가락이 절단된 재해가 발생하였다 이 재해 형태 분류는 2. 협착 15. 하인이 사고방지 5단계 중 안전활동 방침 및 계획 수립은 어디에서 하는가 1. 안전조직 16. 작업표준의 주목적이 아닌 것은 3. 경영의 보편화 17. 안전관리자가 체계적으로 선임되지 않은 사업장에 알맞는 안전조직 형태는 1. 라인형 조직 18. 안전점검표 작성 시 유의사항이 아닌 것은 2. 중점도가 낮은 것부터 순서대로 작성할 것 19. 안전진단에 있어서 작업 위험 분석 방법이 아닌 것은 3. 시범 방식 20. 건설공사에서 사고 예방을 위한 사고 발생 위험성의 사전 예측이 어려운 이유를 가장 적절히 설명한 아래 건설업의 안전상 특성 중 하나는 1. 작업환경의 특수성 22. 작업자 자신이 자기의 부주의 이외의 재반 오류의 원인을 생각함으로써 개선을 하도록 하는 과오 원인 제거 기법으로 오른 것은 4. ECR 22. 안전보건 교육의 목적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2. 노무관리의 적정화 23. 관찰력의 분석과 종합능력을 기르는데 유점을 둔 안전교육의 종류에 해당되는 것은 4. 문제해결 교육 24. 인간이 행동을 형성하는 데는 태도의 영향력이 크다 태도 형성의 기능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3. 조작기능 25. 인간과 오의 사유인과 관계없은 것은 3. 마테리얼 26. 안전에 대한 교육훈련 계획 수립 시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2. 교육대상 27. 다음 지도자의 속성 중 성실한 지도자들이 공통적으로 소유한 속성이 아닌 것은 4. 실패란 없다는 자부심 28. 작업의 능률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작업에 대한 평균 에너지 값의 상한을 5kcal 분으로 잡을 때의 휴식시간 산출 공식으로 오른 것은 단 아이 휴식시간 이 작업 시 평균 소비 에너지 값 총 작업시간 60분 휴식시간 중 에너지 소비량 1.5이다 1. 29. 현장관리 감독자 교육을 위하여 바람직한 방식은 2. 토의식 30. 재 빈발자의 유형 가운데 작업이 어렵기 때문에와 관련이 깊은 것은 2. 상황성 빈발자 31. 단조로운 업무가 장시간 지속될 때 작업자의 감각 기능 및 판단 능력이 둔화 또는 마비되는 현상은 4. 감각 차단 현상 32. 가현 운동에 관한 사항으로 올바른 것은 1. 영화 영상의 방법 33. 의식적으로 의견을 발표케 함으로써 보다 심층적인 내면의 사고나 태도를 알아내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3. 투사법 34. 다음 중 전의의 조건이 아닌 것은 3. 학습시간 35. 토의식 교육 지도에서 가장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단계는 3. 적용 36. 인간 착오의 메커니즘이 아닌 것은 4. 크기의 착오 37. NTP 안전 교육 방법에서는 교육시간을 몇 시간으로 하는 것이 적당한가 2. 40시간 38. 부주의의 발생 원인 중 내적 조건에 속하는 것은 1. 의식의 우회 39. 동기부여의 욕구관계의 내적 요인이 아닌 것은 1. 유인 40. TPN의 동기후발 요인 중 공식적 자극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4. 칭찬 41. 산업안전 표지로서 경고 표지는 삼각형 안내 표지는 사각형 지식 표지는 원형 등으로 부호가 고안되어 있다 이처럼 부호가 이미 고안되어 있으므로 이를 배워야 하는 부호는 3. 임의적 부호 42. 인간 전달 함수의 결점이 아닌 것은 4. 정신운동의 묘사성 43. 정보가 음성으로 전달되어야 효과적일 때는 어느 경우인가 1. 정보가 긴급할 때 44. 작업장의 색은 매우 중요하다 색을 선택할 때 기본 조건이 아닌 것은 4. 순백색을 선택한다 45. 똑딱스 위치 및 누름 단추를 작동할 때에는 중심으로부터 몇 도쯤 되는 위치에 있을 때가 작동 시간이 가장 짧은가 1. 25도 46. 작업 공정 중에 규정된 대로 수행하지 않고 괜찮다라고 생각하여 자기 주관대로 추측을 하여 행동한 결과 재해가 발생한 경우를 가리키는 용어는 1. 억측 판단 47. 시스템 세이프티를 위한 잠재 위험 요소의 검출 방법으로 맞지 않는 것은 3. 위험 발생 시 조치 체크리스트 48. 어떤 장치의 이상을 알려주는 경보기가 있어서 그것이 올리면 일정 시간 이내에 장치의 운전을 정제하고 상태를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장치의 고장이 발생한 상황을 조사한 즉 이 작업자는 두 개의 장치에 대해서 같은 일을 담당하고 있고 그 두 대는 장소적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한 쪽에 가까이 있을 때에 다른 쪽의 경보가 울리면 시간 내 조절을 49. 다음 정보를 받아들이는 인간 기계계에서 행동의 변수에 해당되는 것은 1. 규칙성 50. 직사위광을 제거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4. 휘강원 주위를 어둡게 하여 광속 발산도를 줄인다 52. 다음 중 진동에 의한 영향이 가장 적은 작업은 3. 형태 식별 작업 52. 다음 중 신뢰성 설계 기술이 아닌 것은 1. 신뢰성 추출 53. 자극과 반응의 실험에서 자극 a가 나타날 경우 1로 반응하고 자극 b가 나타날 경우 2로 반응하는 것으로 하고 100회 반복하여 표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제대로 전달된 정보량을 계산하면 2. 0.610 54. 시스템 a의 확률은 얼마인가 4. 0.97 55. 인간이 신호나 경고 등을 지각하는 데 영향을 끼치는 인자가 있다 예를 들어 신호등이 네온사인이나 크리스마스트리 등이 있는 지역에 설치되어 있을 경우 식별이 어려운데 이와 같은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어느 것인가 4. 배경 불빛 56. 다음 색채 중 경태하고 가벼운 느낌을 주는 배열이 오른 순서는 3. 자색, 녹색, 황색, 백색 57. 조명이 주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결과 중 맞는 것은 4. 작업장 전체 공간에 빛이 골고루 퍼지게 하는 것이 좋다 58. 평균 고정시간이 6x105시간인 요소 3개소가 병렬계를 이루었을 때의 기회의 수명은 3. 11x105시간 59. 입력현상 중에서 어떤 현상이 다른 현상보다 먼저 일어난 때의 출력현상이 생기는 수정 게이트는 2. 우선적 엔드게이트 60. 다음 중 프메아가 유효한 경우는 2. 고장 발생을 최소로 하고자 하는 경우 61. 콘크리트 블럭 공사의 방수방습 처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방습층은 마루 밑이나 콘크리트 바닥판 밑에 접근되는 세로줄 눈에 위치해 둔다 62. 말뚝바퀴 시험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10회 타격 총관 입량이 5mm 이하일 때를 거부현상으로 판단한다 63. 거푸집과 동바리 설계 시 고려되는 하중으로 거리가 먼 것은 4. 거푸집과 동바리의 중량 64. 제자리 콘크리트 말뚝바퀴 공법 중 말뚝이라기보다는 지수벽을 만드는 공법으로서 말뚝 구멍을 하나 걸러서 뚫고 콘크리트를 부어넣어 만들고 말뚝과 말뚝 사이에 다음 말뚝 구멍을 뚫어 만들면 흑마기벽이 되는 것으로서 도시 소음 방지 또는 근접 건물의 치마 우려 시 유효한 공법은 1. 이코스파일 공법 65. 공동도급 방식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공동도급 구성원 상호 간의 이해충돌이 없고 현장관리가 용이하다 66. 기존 건물 또는 공작물의 기초나 지정을 보강하거나 또는 거기에 새로운 기초를 삽입하거나 지지면을 더 깊은 집안에 옮겨 안전하게 하기 위한 지반개량 공법은 1. 언더피닝 공법 67. 건설업계의 하도급 계열화를 촉진하고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예방하고자 운영되는 제도는 3. 부대입 철제도 68. 네트워크 공정표의 장점이 아닌 것은 4. 작성 및 검사에 특별한 기능이 요구된다 69. 석축의 신축줄 눈을 설치하는 일반적인 간격은 2.10에서 20m 70. 엘크 블록 공사에 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4. 연속되는 병련의 일부를 트이게 하여 나중 쌓기로 할 경우 그 부분을 켜걸음 들여 쌓기로 한다 71. 지반개량 공법 중 강제합밀 공법이 아닌 것은 2. 주입 공법 72. 웰포인트 공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3. 점토질 지반의 배수에 효과가 크다 73. 고장력 볼트의 특징이 아닌 것은 2. 피로 강도가 낮다 74. 콘크리트 이어 붓기의 위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캔틸레버 내밍보나 바닥판은 지점 부분에서 수직으로 한다 75. 철골 공사의 현장 용접시 재해 방지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개로 전압이 높은 용접기를 사용한다 76. 철골 세우기용 기계 설비 중 수평 이동이 용이하고 건물의 층수가 적을 때 또는 당김줄을 마음대로 멜 수 없을 때 가장 유리한 것은 2. 스티프 레그 대릭 77. 철근에 대한 콘크리트의 피복 두께를 유지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2. 내구성, 내화성 및 응력 전달면에서 피복 두께를 유지한다 78.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있어서 도면에 특별한 지시가 없는 경우 19mm 철근의 최소 배근 간격은 얼마로 하는가? 은 25mm이다 2. 31.25mm 이상 79. 지반지 내력 시험 중에서 평판 재하 시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총지 마량이 30mm에 도달했을 때의 하중을 구하여 단기 허용지 내력을 구한다 80. 거푸집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거푸집 동발이의 구성 요소는 장선, 띠장이다 81. 실리콘 수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2. 도료로 사용한 경우 알려로서 알미늄 분말을 혼합한 것은 내화성이 부족하다 82. 수밀 콘크리트를 만드는 방법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4. 다짐은 손다짐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83. 콘크리트 공기량에 관한 기술 중 맞지 않는 것은 4. 비빔 시간이 길면 길수록 공기량은 증가한다 84. 목련, 마사, 양목, 폐지 등을 혼합하여 만든 원지에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를 침투시킨 두루마리 제품으로 흡수성이 크기 때문에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 방수 효과가 적어 주로 아스팔트 방수의 중간층 재료로 이용되는 것은 1. 아스팔트 페이트 85. 목재 방부제 처리법이 아닌 것은 1. 자비법 86. 엘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3. 구성 재료는 아연문말, 생석회, 펄라이트 등이다 87. 다음 미장 재료 중 경화반은 이 수경성 경화가 아닌 것은 2. 석고 플라스터 88. 금속 재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3. 주석은 주조성, 단조성이 나쁘기 때문에 각종 금속과 합금화가 어렵다 89. 코너 비드의 용도와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1. 벽의 모서리 90. 내화벽돌의 내화도는 어느 정도인가? 2.1500에서 2000도치 91. 폴리머 합침 콘크리트의 특징 중 틀린 것은 4. 폴리머 합침을 하지 않은 기본 재료에 비하여 내화성이 크다 92. 강제의 인장강도는 온도에 따라 다르다 인장강도가 최대로 되는 경우의 온도는 3.250에서 300토C 93. 환기공이나 방열기 덮개 등으로 사용되는 것은 4. 펀칭 메탈 94. 시멘트의 저장 및 사용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4. 외부 공기의 유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곳에 보관한다 95. 합성수지의 일반적인 성질을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2. 강성과 강도가 커서 구조재료로 사용된다 96. 다음 중 콘크리트 강도 변화를 가장 적게 주고 시국연도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3. 모래 자갈의 증감 97. 가열 가압에 의해 두꺼운 화판도 쉽게 접합할 수 있으며 내수, 내안, 내안성이 우수한 접착제로 목재, 금속, 유리 등의 접합에 사용되는 것은 3. 페놀 수지 접착제 98. 목재에서 흡착수만이 최대한도로 존재하고 있는 상태인 섬유포화점은 함수유리 중량비로 몇 퍼센트 정도인가 3. 30% 정도 99. 화강암에 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3. 내와도가 높음으로 내와제로서 사용된다 100. 석재의 장점과 거리가 먼 것은 3. 취도 개수가 작으며 가공성이 좋다 102. 리프트를 조립 또는 해체 작업할 때 지휘자가 지켜야 할 사항으로 거리가 먼 것은 3. 작업 방법은 운전자 의사에 따른다 102. 안전관리비 사용 항목 중 안전시설비에 해당되는 것은 1. 암석 방어세트 103. 장비 자체보다 높은 장소의 굴착에 유효하여 굴착과 운반 차량과의 조합 시공에 적절한 장비는 2. 파워새블 104. 일반적으로 사면이 가장 위험한 때는 다음 중 어느 경우인가 1. 사면의 수위가 급격히 하강할 때 105. 타워크레인 사용 시 지켜야 할 사항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2. 운전실의 신호수가 동승하여 운전원에게 신호를 알려주어야 한다 106. 다음에 열거한 지게차 헤드가드의 구비 조건 중에서 틀린 것은 1. 시야 확보를 위해 상부 프레임의 각 개구의 폭 또는 길이는 20cm 이상일 것 107. 달비계란 와이어 로프, 강제 등으로 상부 지점으로부터 간단한 물품이나 작업자가 승강할 수 있는 발판이다 달비계의 작업 발판 폭은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가 2. 40cm 108. 다음에 연약지반 개량 공법 중에서 사질토지반을 강화하는 공법은 어느 것인가 4. 다짐 말뚝 공법 105. 항만하역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사항으로 틀린 것은 1. 400톤급 이상의 선박에서 하역 작업을 하는 때에는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승강할 수 있는 현문사다리를 설치하고 이 사다리 밑에 안전망을 설치한다 110. 팽창제에 의해 해체 작업에서 사용물질 취급상의 안전기준으로 틀리는 것은 3. 개봉되어진 팽창제는 별도 장소에 보관하여 사용하고 수다 남은 팽창제 처리에 유의할 것 112.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말뚝 중에서 관입 구멍을 만들어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말뚝을 만드는 관입 공법의 종류가 아닌 것은 4. 비노토 말뚝 112. 사다리식 통로의 구조에서 객내 사다리식 통로의 구배는 몇 도 이내로 해야 하는가 3. 80도 113. 다음 중 발파공의 충전재료로 부적당한 것은 4. 인화성 물질 114. 철골 공사에서 철골의 자립도를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높이 10m 이상의 건물 115. 건설 현장에서 가설 계단을 설치할 때의 내용으로 오른 것은 다음 중 어느 것인가 4. 난간의 기둥 간격은 120에서 150cm로 하며 적절한 조명 설비를 갖춘다 116. 추락 시 로프의 지지점에서 최하단까지의 거리 h를 계산하면 2. 2.85m 117. 철골 기둥, 빗 및 트러스 등의 철골 구조물을 일체화 또는 지상에서 조립하는 이유 중 가장 적합한 것은 1. 고소 작업의 감소 118. 토사 붕괴의 예측에 사용하는 쿨롬 법칙의 식으로 오른 것은 4. 119. 굴착 작업 시 굴착 깊이가 몇 대 미성인 경우 사다리, 계단 등 승강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가 1. 1.5m 120. 타워 크레인을 선정하기 위한 사전 검토 사항으로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 붐의 모양